천안시는 제과업계와 딸기 농가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6일부터 사흘간 베리베리 빵빵데이 축제를 개최합니다. 축제 기간 동네 빵집은 딸기를 활용한 빵을 10%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상품권을 지급받은 참가자들이 빵집 2곳 이상을 방문해 홍보용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빵지술래 이벤트도 이어집니다. 또 홍보체험단도 모집해 선정된 주민들은 가족 단위로 딸기 농장을 방문해서 딸기 소확과 케이크 만들기 행사도 이어집니다.